야동에 빠진 남자를 보십시오. 주인공의 얼굴과 몸매와 동작과 소리를 잘 음미하기 위해서는 뇌에서 정보처리를 열심히 해야 합니다. 성적으로 흥분하기 위해서는 생리적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덤으로 팔운동까지 합니다. 이것이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해 게으름을 피우는 것으로 보입니까? 흑자 헬스에 따르면 인간이 운동을 하기 싫어하는 이유는 게으르도록 진화했기 때문입니다. 평소에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해 게으름을 피우도록 진화했다는 겁니다. 저는 흑자 헬스에 이런 진화심리학서를 비판하는 영상을 올린 적 있습니다. 그 영상에서는 재미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자청도 게으름의 진화에 대해 비슷한 썰을 풉니다. 흑자 헬스가 자청의 영향을 받았는지 여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번에는 초자극에 초점을 맞추어서 자청을 비판해 보겠습니다. 자청은 남자가 누워서 스마트폰을 보고 있는 장면을 보여주면서 인간이 게으름을 피우도록 진화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해 게으름을 피우는 것이라면 스마트폰을 보는 것은 그리 좋은 전략이 아닙니다. 인간의 뇌는 무게에 비해 에너지를 아주 많이 소모하기로 악명이 높습니다. 고등학생이 하라는 공부는 별로 안 하고 컴퓨터 게임을 하루에 5시간씩 한다고 합시다. 그런 학생은 부모나 교사로부터 게으르다는 평가를 받기 쉽습니다. 하지만 겁나게 집중하면서 스타크래프트나 롤 같은 전략 시뮬레이션 게임을 할 때는 학교 공부보다 에너지를 훨씬 더 많이 쓸 것 같습니다. 에너지 전략 차원에서 게으름을 피우거나 휴식을 하는 것과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일을 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게으름을 피우거나 휴식을 하는 것을 구분해야 합니다. 흑자 헬스와 자청은 이 둘을 짬뽕합니다. 그들은 진화심리학 가설을 세울 때는 에너지 전략 차원에서 게으름을 피우도록 인간이 진화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현대인의 게으른 행태를 묘사할 때는 학교 공부나 직장 업무를 소홀히 하면서 게임을 하거나 드라마나 야동을 보는 것이 게으름을 피우는 것이라고 봅니다. 남자의 초점을 맞추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게으르다는 평가를 받는 고등학생이나 백수가 하루를 어떻게 보내는지 살펴보십시오. 맨날 하루종일 멍하니 누워서 아무 짓도 안 하는 남자는 대단히 드뭅니다. 대부분은 하루에 많은 시간을 무언가를 하면서 보냅니다. 다만 그런 활동이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할 뿐입니다. 21세기에 쓸모없는 남자들을 묘사할 때 전형적으로 등장하는 것이 컴퓨터 게임과 영화와 드라마와 야동과 나이트클럽과 창녀촌에 빠져서 인생을 허비하는 모습입니다. 이런 것들은 진화한 남자의 욕망을 강렬하게 건드린다는 면에서 초자극입니다. 주로 남자들이 즐기는 전략 시뮬레이션 게임에는 원시사회 남자들에게 중요했던 사냥과 전쟁이라는 요소가 많이 들어 있습니다. 게다가 스릴이 극대화되도록 설계됩니다. 이런 것들을 고려해 볼 때 초자극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화, 야동, 나이트클럽에는 젊고 예쁜 여자들이 넘쳐납니다. 영화나 프로노의 여배우들은 수많은 여자들 중에서 선발됩니다. 나이트클럽에는 젊은 여자들이 한 곳에 많이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21세기의 많은 여자들이 성형수술과 화장술과 뽕브라와 하이힐로 부장합니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원시사회에서는 접하기 힘들었을 수준의 초자극인 겁니다. 영화의 시나리오를 쓰는 유명 작가들은 물리세계와 인간세계에 대한 사람들의 호기심을 건드리는 재능이 뛰어납니다. 제작비가 많이 들어간 영화에는 연기력이 뛰어난 배우, 일반인은 흉내도 낼 수 없는 스턴트, 화려한 특수효과가 나올 때가 많습니다. 이런 면들에서 초자극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많은 기업들은 어떻게든 초자극 상품을 만들어서 대중에게 팔아먹으려고 기를 씁니다. 진화한 욕망을 강렬하게 건드리는 초자극이 바로 앞에 보일 때 대다수 사람들은 게으름을 피워야겠다는 생각에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일을 충분히 많이 하기 위해서는 그런 초자극에 저항하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문제는 게으름이 아니라 초자극인 겁니다. 야동에 빠진 남자를 보십시오. 주인공의 얼굴과 몸매와 동작과 소리를 잘 음미하기 위해서는 뇌에서 정보처리를 열심히 해야 합니다. 성적으로 흥분하기 위해서는 생리적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덤으로 팔운동까지 합니다. 이것이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해 게으름을 피우는 것으로 보입니까? 먹을 것을 구하기가 만만치 않았던 원시사회에서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는 것이 상당히 중요했을 겁니다. 따라서 인간이 번식에 아무 쓸모도 없는 것을 위해 날뛰면서 에너지를 낭비하도록 진화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이것을 게으름이라고 부르는 것은 이상해 보입니다. 많이 지쳤을 때나 많이 아플 때 웬만하면 쉬려고 하는 것을 두고 게으름이라고 부르는 것도 이상해 보입니다. 인간은 되도록 번식에 쓸모가 있는 일을 하도록 진화했을 겁니다. 그렇게 행동하도록 안내하는 것이 온갖 선천적 욕망들입니다. 식욕은 먹을거리를 찾아 헤매게 만들고 특히 남자의 성욕은 섹스를 통한 임신을 가능하게 만들고 호기심은 정보를 수집하게 만들고 놀이옥망은 번식에 필요한 것들을 학습하게 만듭니다. 그런 욕망을 잘 채울 수 있는 것이 눈앞에 보일 때 인간은 욕망을 채우기 위한 행동을 하려는 충동을 느끼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학교 공부와 직장 업무를 대체로 하기 싫어하는 것을 보고 인간은 원래 게으르다고 많은 방구석 심리학자들이 생각하게 된 것 같기도 합니다. 저는 이런 게을러 보이는 행태가 나타나는 이유는 인간이 원래 게으르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진화적 불일치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원시사회에서 남자들은 사냥과 부족 내 몸싸움과 부족 간 전쟁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따라서 사냥, 몸싸움, 전쟁에서 재미를 느끼도록 진화했을 겁니다. 학교 공부와 직장 업무는 그런 것들과 대체로 거리가 멉니다. 남자들을 겨냥한 컴퓨터 게임, 낚시 여행, 창녀촌 탐방 등이 진화한 남자들의 욕망을 강렬하게 건드릴 수 있으며 경제적, 도덕적, 사회적 억제장치가 없다면 남자들은 그런 것들을 게을리하지 않을 겁니다. 저는 자청이 진화심리학에 대해 쥐뿔도 모른다고 생각하며 진화심리학에 대한 헛소리들을 비판하는 영상을 여러 편 올렸습니다. 자청이 엉터리 진화심리학을 설파하는 것 자체도 문제지만 엉터리 진화심리학에 바탕을 둔 역행이라면 엉터리 역행이기 쉽습니다. 자청은 게으름이라는 본능을 역행해야 한다고 설파합니다. 반면 저는 극복해야 하는 것은 게으름이 아니라 진화한 본능들을 강렬하게 건드리는 초자극의 유혹이라고 생각합니다. 초자극을 극복할 수 있는 쌈박한 역행 전략을 제가 당장 제시하기는 힘듭니다. 어쨌든 문제에 대한 올바른 분석이 선행되어야 문제 해결을 위한 좋은 전략을 찾아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